19, 20, 21 약 3년째 쓰고 있는 제품인데요 이미 유명하기도 한 이 제품 이 제품은 실리콘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는 사실 실리콘이 아예 안 들어가 있으니까 아예 여드름 걱정 없이 그냥 두피에 착착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꿀랄라입니다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올리브영 알바 3년차로 올리브영에서 약 1,400만 원을 쓰고 이렇게 SVP가 된 올리브영 알바생이에요 이번 영상은 헤어 관리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어요 제가 평상시에도 정말 이미 잘 쓰고 있는 템으로 이미 유명하기도 한 이 제품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미 제가 쓰는 제품이 광고 제한이 들어와서 바로 광고로 데려왔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2019년부터 쓰기 시작해서 19, 20, 21 약 3년째 쓰고 있는 제품인데요 오늘 머리도 되게 차분하죠? 이 제품을 사용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제품 설명, 사용하는 법 비포 앤 애프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모레모 워터 트리트먼트는 이미 너무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예전에 일했던 매장에서는 이게 공식 올형 직원 탭으로 많은 분들이 이미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매장에서 일을 했을 때 직원분께서 이걸 추천을 해주셔서 사용을 해봤던 게 처음이었거든요 모레모 워터 트리트먼트 미라클 10으로 16,000원에서 14,000원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샴푸 머리에다가 이렇게 축축축 뿌려지면 워터에서 크림으로 변하는 정말 신기한 워터 트리트먼트예요 워터에서 로션으로 변할 때 이거 트리트먼트 발라놓은 부분이 따뜻해지면서 엄청 부드러운 물미욕처럼 머리카락이 엄청 부드러워져요 이때 모발에 마사지를 하면 마찰 때문에 미열감이 생기고 그 미열감이 머리에 트리트먼트 흡수를 도와주는 원리라고 합니다 마치 스팀웨어팩처럼요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2019년부터 계속 쭈르륵 꾸준히 써온 이유가 이 제품은 단 10초만 사용을 해도 머릿결이 엄청 부드러워져요 이렇게 부드럽고 편리하다 보니까 정말 계속 꾸준히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머리 언제 감으세요? 저는 아침에 머리를 감는 편인데요 솔직히 바쁜 아침에 머리 감고 트리트먼트 바른 후에 10분 방치하고 정말 너무 귀찮잖아요 차라리 그 시간에 조금 더 아침잠을 자고 싶고 모두 공감하시죠? 그런데 모레모 워터 트리트먼트는 진짜 10초만 뿌려놓고 방치하면 수분금만 빠르게 급속 충전해져서 바로 헹궈내도 머리가 엄청 부들부들해요 그래서 바쁜 아침에 사용하기가 정말 좋아서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0초만 했는데 머릿결이 엄청 부드러워진다고? 뭐야 거짓말 아니야? 싶을 수 있겠지만 제가 좀 이따 사용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진짜 10초만 뿌려놓고 바로 헹궈내도 진짜 엉킨 머릿결이 물며처럼 쫙쫙 풀려요 또 신기한 점이 이게 저는 특히 너무 만족스러웠던 점인데 이 제품은 실리콘이 전혀 들어갔지 않다는 사실 저 화해 들어가서 보는데 진짜 제 눈을 의심했잖아요 이거 보이세요? 화해의 어플에서 지금 확인해본 건데 이거 도대체 진짜 정체가 뭐야? 17가지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특후 성분에 실크, 케라틴, 콜라딘, 단독질 등 정제수보다 많은 부식제 항량 거기에 피부적 인체정용 시험을 포함한 5가지 인체적용 시험 완료까지 또 제가 좋아하는 플로럴 머스크 향도 나는데 이러니 계속 꾸준히 구매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솔직히 요즘은 이런 워터 트리트먼트 제형들이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모레모가 가장 원조라는 사실 제가 올영 알바로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이게 올영에서 2년 연속 어워드 제품이기도 했었고 이렇게 올리브영 어워즈템이 될 만큼 이미 국내에서는 정말 모레모의 스테디셀러 제품이기도 한데 제가 일했었던 매장에서는 일본인분들이 와서 정말 많이 사가는 제품이기도 했었어요 이것이 바로 K-뷰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요즘 새로 나온 이 제품 요즘 진짜 제가 나이를 먹어가다 보니까 이런 탈모나 아니면 두피 케어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 제품은 탈모, 두피 케어까지 가능한 제품이라서 정말 정말 만족을 하고 오늘도 사용한 제품입니다 모레모 앰플 워터 트리트먼트 미라클 100으로 21,000원에서 16,800원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여줬었던 이 워터 트리트먼트가 빠르고 쉽게 헹궈낼 수 있는 제품이었다면 이 제품은 두피에도 사용이 가능해서 두피부터 모발까지 다 마사지를 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정말 더더욱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 모레모 워터 트리트먼트를 제가 19년대부터 계속 꾸준히 사용하고 있었다가 두피에도 사용 가능한 제품이 궁금해서 잠깐 다른 브랜드로 외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부드러움이 아쉬워서 결국 다시 모레모로 돌아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은 두피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탈모, 모근 케어에 저처럼 극손상모 케어까지 가능한 제품이에요 아니 이게 가능한 거예요? 진짜 이 탈모 케어랑 극손상모 케어가 동시에 가능한 거냐고요 이게 진짜 이렇게 제가 열을 내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 제품은 정제수 대신에 고농축, 고영양, 앰플로 가득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서 극손상모부터 이런 두피까지 진하게 케어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5초 동안 바르고 헹궈주면 되는 제품이라서 이거 머리에 바르고 양치한 거 한 3분 정도 기다리면 끝 그리고 이 제품 역시도 실리콘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안심을 하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저는 실리콘 많이 들어가 있는 헤어 트리트먼트 쓰면 동굴에 여드름이 나거나 다드름이나 등드름이 정말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실리콘이 아예 안 들어가 있으니까 아예 여드름 걱정 없이 그냥 두피에 착착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사용을 해도 정말 자극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럼 이렇게 말로만 하지 않고 제가 직접 사용하는 모습까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샴푸를 하고 머리를 대충 짜준 다음 머리가 손상보다 보니까 확실히 머리를 빗었을 때 정말 항상 옹킴이 가득해요 그래서 이 앰플 워터 트리트먼트를 이용해서 두피부터 모발까지 한 올 한 올 잘 발라줬습니다 이 제품은 모발뿐만 아니라 두피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한 번에 바를 수 있다는 점이 편했어요 이렇게 물에서 로션으로 변한 걸 확인할 수 있죠 주물주물 해준 후에 3분 후 머리를 헹궈주면 됩니다 헹궈줬을 때 확실히 머리가 물미약처럼 푸들푸들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확실히 사용 후 머리 빗김이 한 번에 다 빗겨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정말 매끈매끈한 물미약 같이 연출이 되었어요 머리를 수건으로 타올 드라이 하기 전에 한 번 쓱쓱 머리 빗어줬는데 진짜 걸림 하나도 없이 바로 빗기는 게 보이시나요? 이제 머리를 드라이기로 말려줄 건데 확실히 말리는 와중에도 정말 부드러워진 거를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어요 머리를 전체 앞으로 놨을 때 찰랑찰랑거리면 물론 부드러움과 윤기까지 같이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포 앤 애프터를 살펴볼게요 확실히 머리를 감고 나서 스타일링을 해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푸석푸석하고 건조해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머리가 곱슬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덩어리감이 느껴지는 편이고 모발 한올 한올이 보이는 게 아니라 부슬부슬하고 건조함이 확실히 한눈에 보이죠? 가까이서 봤을 때 레이어드 컷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굉장히 무거워 보일 만큼 부시시해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약간은 거칠어 보이는 이 머리를 트리트먼트 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짜잔! 확실히 머리를 감고 머리를 그냥 드라이로 말려줬을 뿐인데 바로 이렇게 윤기가 살아났고 차분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가까이서 보기에도 확실히 차분해지고 부드러워진 머리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특히 앞머리가 굉장히 매직을 한 것처럼 반듯반듯 차분해졌기 때문에 머리에 엔젤링도 생긴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특히 옆모습을 봤을 때 이렇게 찰랑찰랑거리는 머리를 저도 할 수가 있다니 완전 대만족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정말 잘 쓰는 제품을 정말 자세히 보여드린 것 같아요 제가 3년 동안 이 제품을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이기도 한데 이게 저한테 이렇게 광고로 들어올 줄이야 근데 너무 유명템이라서 이미 다들 아실 것 같긴 한데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여러분 다음에 또 봐요